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전체 이혼 케이스 중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부부가 갈라서는 황혼 이혼이 30%의 비중을 넘어섰다고 언론에서 크게 대서특비를 하던 때가 벌써 4년이 지난 2018년대의 일입니다. 올해 3월 통계청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결혼한 지 30년, 조금 아까는 결혼한 지 20년 부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은 지난 10년 새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층의 결혼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덩달아 이혼율도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황혼 이혼율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지긋지긋했으니 이제 그만 살자고 갈라섰겠지만 황혼의 부부들은 상대방을 없는 존재로 잊은 채 살아갈 수 없는 가여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했음에도 서로 얼굴을 보며 살 수밖에 없는 황혼 이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들 가짜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년 30년 동안을 맞지도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왔다면 그 긴 세월 동안 받은 상처는 남은 인생 동안 깨끗이 치유되지 못할 정도로 내상이 기쁠 게 분명하고 트라우마도 꽤나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조차 잊고 싶은 지난 기억들을 다시 불러내 천천히 암울어 가던 마음의 상처가 덧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잊을만 하면 떠오르고 잠잠하다 싶으면 불쑥불쑥 생각나 생체기가 여간해서는 암울기가 힘듭니다. 지난 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어렵게 황혼 이혼에 성공했음에도 이혼자들은 시시때때로 상대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고역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황혼 이혼은 이혼한 부부를 둔 자식 세대에게도 고역을 죽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가 이혼해도 영향을 덜 받겠지 생각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어디 그런가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나빴던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얽히고 얽힌 일들이 많아 이혼 이후에도 신경 쓸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경조사가 생겼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곡에는 바로 자식들이 결혼할 때입니다. 이혼한 부부가 각기 싱글로 남아있다 해도 두 사람을 한자리에 다시 앉히는 것도 참 어색한 일이지만 재혼을 해서 다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자식은 생모 생부를 모시고 결혼하고 싶지만 이미 다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결혼식장에서 지금의 배우자와 부모석에 앉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이혼을 했더라도 여전히 남은 문제들이 자식들을 고농스럽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36살의 아들은 몇 해 전 추석 당일에 차를 물고 경기도, 양평, 인천, 파주를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강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이혼한 60대 후반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큰 댁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마지막 행선지였던 파주에 있는 어머니 댁을 나서는 시간은 오후 9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다들 잠자는 시간대에 갈 수가 없어서 처가는 다음 날에 찾아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큰아버지 댁이며 각자 사는 부모님들이 모두 경기도에 있다는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해 동안 추석 방문을 하지 못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고생은 다시 시작되겠네요. 아들의 돌잔치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김 씨는 얼마 전 둘째 아이 돌잔치를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1년 전 코로나 와중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축하해야 할 돌잔치에 이혼의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은 부모가 남사스럽다고 사돈복이 민망하다며 참석하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설득 과정에서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이유는 이혼한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고 한 분만 돌잔치에 모신다면 다른 한 분이 서운해할 테니까 에이 다 모르겠다 차라리 그러느니 아예 돌잔치를 하지 말자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황혼 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혼자 사는 것이 이젠 아무런 흉이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약해지기 마련이라서 자녀들의 결혼식 이후로 이혼을 미루기도 하고 황혼 이혼을 하고 서로 연락도 없이 잊혀진 존재로 지내다가 자녀의 경조사에서만 만나는 가짜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를 이른바 경조사 부부라고 부릅니다. 특히 결혼한 자식이 상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안 좋은 소리라도 듣게 될까봐 사돈에게조차 이혼 사실을 숨기고 양가 모임이 있을 때는 싫든 좋든 꼭 부모가 함께 참석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뭐 우리가 이혼을 했더라도 부모로서의 노력은 끝까지 다 하자 이렇게 다짐을 한 모양입니다. 이혼한다고 모든 것이 깨끗이 무자르듯 싹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함께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도 자식들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껄끄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제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도 졸혼이나 이혼을 꽤 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에 대한 글을 올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아내 얘기가 싹 사라지더니 혼자 여행 다니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러면 여지없이 부부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진 거더라고요. 혹시 황혼 이혼을 계획 중이시라면 헤어질 일이 있으니 헤어지겠다고 결정하셨겠지만 헤어진 후 자식들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어정쩡한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씩 가짜 부부, 경조사 부부로 만나야 하는 곤욕을 치르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결혼 생활의 유무와 상관없이 늘 행복하시기만을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